아마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무대 위에서 읽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렇게 패널들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쑥스럽기도 하고요.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사랑해주신 팬분들 내 작품할 때마다 새롭게 만나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팬분들까지 태어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. 20년 동안 배우로서 여자로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